안녕하세요. 하늘의 역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베일을 벗는 거대한 우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여기까지는 다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동양 나름대로 서양에서는 서양 나름대로 천문학이 발전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성이라고 하면 서양에서는 영어로 Mercury라고 하는데 수성하고 Mercury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성도 우리는 금성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Venus라고 했던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토성까지 5행성을 가지고 우주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세에 들면서 허쉘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천체마환경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여기 보시는 마환경과 같은 모양인데요. 제일 처음에 만든 것이 지름이 50cm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썼던 조그만 마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천체마환경다운 천체마환경으로 우주를 관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쉘이라는 사람은 천문학을 완전히 근대 천문학으로 바꿔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천체마환경이 서양에서 먼저 나오는 바람에 우리 동양천문학이 이제는 뒤지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생물학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현미경이 서양에서 먼저 나오는 바람에 동양의 생물학들이 좀 뒤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쉘이 저 거대한 마환경을 가지고 천황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천황성을 발견해서 이름을 유래누스라고 짓습니다. 우리가 외래어로 적을 때는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래누스가 이제 누구냐면은 제우스의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땅의 여신 가이아와 신들의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대표적인 신인데요. 이 우라노스가 이제 전래됩니다. 동양으로 전래되면서 천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제 하늘의 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허쉘이 찾아낸 천황성은 천황성으로 이제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레라는 사람이 이거는 순수하게 천문학 이론으로 찾아냅니다. 천황성이 이렇게 섭동받는 걸 보니까 밖에 어딘가 행성이 또 있어야 한다. 어디쯤 있을 거다 하고 그때 천문학자들이 찾는 경연대를 벌였어요. 그래서 그때 허쉘은 우라노스가 천황성을 찾았고 갈레는 넵튠을 찾습니다. 그래서 넵튠이 쉽게 말해서 포세이돈입니다. 로마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삼체창을 들은 신이 있죠. 그래서 동양에 와서는 이제 해왕성이 됩니다. 해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명왕성은 턴버라는 사람이 찾습니다. 그래서 명왕성 플루토는 명왕성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밝을 명자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저 해와 달이 붙어있으니 밝을 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명복을 빕니다 할 때 명왕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명부입니다. 명부 그래서 플루토는 디즈니 만화 영화의 개 이름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플루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데스입니다. 서양의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끔 글 보면은 뭐 어떤 천체는 명왕성보다 밝다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면 아 이분이 밝을 명자로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근데 이건 명자입니다. 명왕성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제가 일단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로엘입니다. 로엘 로엘이란 분은 근세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미국의 천문학자입니다. 이분이 원래 화성의 운화라는 것을 처음으로 관측해서 얘기를 꺼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성에 관한 많은 SF 영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화성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미국 아리조나주에다가 천문대를 짓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로엘 천문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해왕성 밖에 있는 명왕성을 찾기 위해서 여생을 다 보냈는데 끝내 못 찾았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유명한 말을 하나 남깁니다. 그때 외교관 신분으로 왔었는데요. 우리나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말을 하신 분이 바로 로엘입니다. 많은 분들이 타고르로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타고르는 우리 동방의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국내 비행기에도 보면 모닝컴이라는 저널이 있죠. 다 여기서 온 겁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말은 로엘이라는 분이 한 겁니다. 근데 로엘이 거의 평생을 이쪽에 투자했는데도 끝내 명왕성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로엘 천문대에서 보조로 일하던 톰보라는 젊은 친구가 톰보가 1930년에 돼서야 명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천문대장이 한을 풀어준 거죠. 그 다저스의 유명한 커쇼라는 투수가 있죠. 그 투수가 톰보라는 사람의 후손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명왕성이 내쫓길 때 그때 커쇼가 반대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야구선수가 그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왜 명왕성이 결국 행성에서 쫓겨났을까 오늘날 우리가 태양계 행성을 얘기할 때는 명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원래 명왕성이 속된 말로 천문학자들한테 찍혔었어요. 왜? 다른 행성들은 다 이렇게 한 평면에서 도는데 명왕성만 이렇게 약 30도의 각도를 갖고 삐딱하게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해왕성 궤도 안으로 명왕성이 들어오기도 해요. 막 더 가까이, 해에 더 가까이 오는 거죠. 해왕성보다 명왕성이 더 안 이렇게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성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법칙이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흙덩어리고 목성, 토성, 천황성, 해왕성은 가스나 유채 덩어리고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다시 깨, 명왕성은 다시 조그맣고 딱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명왕성을 사람들이 천문학자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냥 그냥 넘어갔었는데 망원경이 발달하다 보니까 명왕성만한 작은 행성들이 바깥에 몇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천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명왕성을 행성 지위를 인정했다가는 그 명왕성 바로 바깥에 있는 그 천체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행성을 명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 중에도 또 억울한 천체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행성을 다 지금까지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했는데 그 뒤에 또 뭐가 잔뜩 붙어야 돼요. 그렇거느니 차라리 명왕성 정도는 행성에서 빼자 해서 그래서 명왕성이 이렇게 묻어서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천문연맹이 인정하는 행성은 여덟 개로 줄게 됐습니다. 명왕성은 행성 지위를 박탈됐고 로엘의 한이라고 하는 것은 톰보라는 조수가 풀었다. 그러니까 사실 명왕성은 로엘이 발견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에 망자의 한을 풀어준 사람은 톰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태양계 행성을 얘기할 때는 해왕성까지만을 우리가 행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재밌는 게 궤도 반지름에서 AU라는 게 해하고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0.4, 0.7, 1, 1.5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행성들이 궤도가 다 비슷비슷해요. 다닥다닥 붙어있죠. 그런데 목성부터는 뚝뚝 떨어집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등비수열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태양계는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이 네모 안에 여기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제 목성, 토성, 천황성, 해왕성 어디에나 있을 수 있죠. 여기 그린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 천황성을 여기다 그렸다가 틀린 거 아니고 해왕성을 여기 그렸다가 틀린 거 아니고 하여튼 돌다 보면 어딘가 다 있는데 하여튼 모양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행성들은 수천년된 전통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금성은 우리가 흔히 생물학에서 암컷을 뜻하는 표시 있죠. 화성은 남자 표시 뭐 이런 식으로 쭉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지구신령 가운데에는 지구 표시를 그려놓았죠. 이 바찬차처럼 생긴 것이 전통적인 지구라는 행성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황성부터 발견되면서 계속 더 추가가 됐죠. 해왕성 같은 경우는 바로 삼지창입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구조가 하나씩 하나씩 다 풀리게 됐습니다.